안녕! 민숙입니다! 자, 오랜만에 야무생에 이렇게 야무생도 꽉 찬! 네, 야무생에 또 찾아오셨습니다. 오늘 또 기아 타이버즈 승리할 수 있도록 임원의 메시지와 세 분이서 같이 기아 타이버즈 화이팅!까지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, 저희가 한 7년 전, 8년 전에도 이제 기아 타이버즈를 또 응원하러 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영원하러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오늘은 꼭 멋진 경기 이루시고 승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비니지가 응원할게요. 기아 타이버즈 화이팅! 자, 그럼 지금부터 비니지의 승자료대 박수! 화이팅이었습니다!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, 저희가 비니지로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참 성공했는데요. 다음 들려 드릴 노래는 저희 비니지로 낸 첫 타이틀곡 바꿔 볼 분이니까요. 빨리 많이 즐기세요. 그리고 저희 팀이 호랑이기가 두 명이나 있는 팀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꼭 기아가 승리하시라고 오락이기 친구들의 어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아!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희도 지금 연습실에서만 연습하다가 왔는데 너무 신나서 지금 주체가 안되네요. 여러분, 저희 마지막 곡까지 흥겹게 들려드리고 갈 테니까 많이 즐겨주시고 네. 늘 감사하세요! 네. 저희 웬만한 수준이가 아닌지 비니지에 많은 많은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비니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비니지에